아 액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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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가야 모바일의 신작 이터널 라이트 광고 모델이 된 레드벨벳입니다 저희 레드벨벳씨 러브하는 게임 많이 많이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레드벨벳 하세요 액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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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궁금해? 상상해봐. 우리를 웃게 하는 건 새롭게 시작되는 거대한 세상. 함께 떠나고 싶어. 이런 기쁨 우리와 함께 한다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야. 꿈이 아닌 현실 속에서. 하나에 빛이 되는 우리. 이터널 라이트. 이터널 라이트 지금 다운로드.